여러분 첫 곡 춤추면서 시작을 해봤는데 저희 다같이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투에버입니다 저희는 투에버라는 팀이고요 저희가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댄스커버 공연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꽤나 꾸리꾸리하지만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해서 최대한 밝고 신나는 곡들 위주로 준비를 했거든요 첫 곡은 물론 세게 시작했지만 그 뒤에 밝고 신나는 곡들 많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하고 바로 공연 이어서 가볼게요 제 이름은 동근이고요 저희 팀에서 리더 그리고 첫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수 네 저는 투에버 안무 맡고 있는 태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투에버의 둘째고 이름은 유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곡 가시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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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